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반기였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있는 미국투자스토리의 일정이구요 제 채널은 네네 힐링 중화멘턴 방송입니다. 조식을 참고해주시구요 제가 안가를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느라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잘 못했는데요 갔다 오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루에도 빅스 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지금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 연두색으로 많이 올라 있었는데 병원 갔다 오니까 또 많이 빠져 있어요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래도 테슬라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1.10% 정도 올라가 있구요 금요일날 AIDA가 아직 남아있죠 엔비디아도 아직 플러스로 아직 잘 버티고 있는 중이구요 오늘 기름값이 좀 올라서 그런지 에너지주들은 조금 올랐고 헬스케어 주식들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이런건 좀 올라갔구요 그 다음에 오늘 홈디포 필수 소비제도 월막같은거 약바업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지금 마이큰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1.32% 정도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내일 있죠 아직 실적 발표 안났습니다 목요일날 있죠 오늘 뭐 일단은 지금 증시 상황이 아침하고 좀 어떻게 또 바뀌었냐 하면은 지금 10년물이 바뀌었어요 10년물이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3.97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만 해도 조금 빠져서 3.76 정도까지 이렇게 오늘이 아니죠 오늘은 27일이지 아무튼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3.80 정도까지 좀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씩 더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10시쯤 되니까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3.97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10년물이 안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10년물은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2년물이 빠지는 건 이해가 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근데 10년물이 지금 3.96까지 제가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은 빠집니다 이유인즉순 제 생각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10년물 채권물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2년물은 4.3까지 결국 올라왔고요 장단계 금리차도 34포인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물도 늘어나고 있고요 채권시장은 지금 엄청난 매도세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고요 아침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각했는데 10년물 영국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4.5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안정되나 했죠 4.1까지 그런데 갑자기 계속해서 지금 올라와서 4.5까지 또 영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침보다는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있고요 지금 현금 달러 대 유로화 대 미국 달러 아니면 파운드 대 미국 달러도 다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좀 플러스라서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니 다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아침부터 열심히 연설을 했습니다 또 연준 의원들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뭐 세인트 루이스의 블러드 총재가 또 나와가지고 예 또 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예 미국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 10시쯤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때 당시에 예 미국 예 암튼 지금 이자율 올리는 거에 예 맞춰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이 또 이제 예 지금 뭐 양쪽 예 긴축을 하고 있는 거죠 대세협의 축소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암튼 지금까지 예 꽤 많이 올리긴 했는데 지금 예 300 베이스 포인트 올린 거 3.25까지 올린 거는 예 굉장히 1994년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암튼 지금 예 뭐 논쟁 거리가 있긴 하지만 암튼 제약적인 그런 영역으로 테리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예 적절한 예 지금 정책을 세우 정책 수준에 와 있냐 이런 질문이 오니까 예 우리가 예 여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자 지금 뭐 예 바른 수준은 4.5% 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미국 10시에 정확하게 자 미국에는 예 침체 위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세션 리스크 침체 위험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자 암튼 음 자 지금 뭐 예 지금은 뭐 예 지금 일드 커브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옳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장기적인 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금 좀 뭐 적절한 예 수준에 와야 한다는 것은 예 좀 뭐 괜찮다 뭐 예 적절한 수준에 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암튼 예 앞으로 뭐 좀 투명한 정책 좀 뭐 그런 거를 예 세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어 지금 뭐 장기 중립금리랑 뭐 좀 이렇게 추천 예 추천되는 금리랑 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중립금리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2% 타겟에 예 도착했으면은 예 그때 나올 얘기지만 지금은 조금 예 중립금리보다 더 높이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4.5%까지 올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예 바꾸는 것은 나쁜 생각 예 별로 안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암튼 실제 경제에 조금 예 디스트럽션 좀 어떤 예 뭐 불안정한 예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예 암튼 실제 경제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프론트 러딩 좀 빠르게 올린 다음에 좀 암튼 확실하게 지금 처음에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암튼 예 지금 예 자 뭐 뭐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예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예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시 반에 끝냈습니다 자 암튼 제임스 블러드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오늘 자 오전에 조금 흔들린 것 같고요 예 여러가지 뭐 경제 상황들 조차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소비자 컨피던스가 나왔는데 오늘 요게 좀 중요한 지표인데 예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예상보다 또 높았어요 108 정도로 조금 높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예 뭐 연준이 마음껏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의 자신감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맘 놓고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예 지금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뭐 리치몬드 예 제조업지수 24로 이래도 잘 나왔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새 집 판매가 나왔는데 집이 또 잘 팔리고 있습니다 28.8플러로 예 새 집이 판매가 예 집값은 좀 빠졌어요 예 집값은 다행히 0.6% 좀 빠졌는데 예 서부 쪽에서는 예 중부나 서부 쪽에서 비싼 집들을 잘 안 산다 그래요 그런 집들에서 그런데 또 이사를 나오면서 좀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조금 어 싼 집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 그래요 뭐 일단은 캘리포니 지역에 비싼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집을 선호를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 집인데 예 좀 싼 집을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 경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연준한테 오히려 발판을 예 제공할 수 있는 예 카르 마음껏 티두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예 내구제 주문 3년 이상 쓸 수 있는 뭐 전자제품 이라든지 내구제 자동차 이런 것들 판매도 예 0.4% 줄어들 걸로 생각했는데 0.2% 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예상은 0.0 예 지난달에 0.1% 줄었었죠 이번에 0.2% 줄긴 줄었는데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예상이 0.4에서 0.9 정도였는데 예 뭐 내구제 주문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예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예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마음 놓고 4.5%까지 자 올해 말까지 자 올릴 것 같고요 예 제가 자 11월에 예 확실히 예 4% 때까지 올릴 것 같고 3.25에서 75BP 올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월에 또 50BP 올려서 예 이렇게 4.50까지 올릴 것 같고요 자 내년 2월까지 나와 있죠 4.75까지 예 뭐 내년 되면 5%가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4.75까지는 확실하게 내년 2월까지는 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거 외에 뭐 개별 종목 소식들은 오늘 특별한 건 없는데 루시드 목표주가 아까 23벌까지 올렸다는 것도 얘기 드렸고요 뭐 테슬라는 AI 데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캐나다에서 트래블 제한을 좀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관련 주들이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테슬라는 오늘도 자 1% 정도 올랐고요 루시드도 1.84% 올랐고 예 목표주가 23벌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예 패러데이는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올라 있고 애플도 예 아직까지 예 플러스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확실하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뭐 실적 기간까지 잘 오른쪽으로 횡보해서 예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단타 세력들한테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자 오늘 예 좀 뭐 핀텍 쪽도 예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저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올라 있죠 예 조금 올라 있고 자 오늘 파월이 암호화폐 관련된 연설을 좀 했는데 음 뭐 예 좀 익명성을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테크 쪽에서도 좀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뭐 예 사이버 보안 쪽이라든지 스노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늘 중소 형제들은 조금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런 것들 자 온 세미컨덕터 AM도 좀 올라 있고요 자 ARBR 예 증강 현실도 오늘 조금 올라 있습니다 예 올라 있고 예 좀 예 스킬즈가 좀 많이 올라가네 예 그 다음에 자 바이오헬스 쪽도 예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예 중소 형제들은 오늘 좀 잘 버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예 드론 예 예 없는 뭐 카리비안 로얄 카리비안 이라든지 뭐 여행주 AAR 예 델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올라가 있죠 자 오늘 캐나다 여행 예 제한 없애면서 그랬는데 뭐 지금 약간 예 보합 수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 예 전반적으로 예 기름값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고 있죠 자 뭐 대체 에너지 쪽도 좀 올라가고 있고 차지포인트 3%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EMPG도 올라가고 자 오늘 예 쇼핑 패션 쪽도 예 조금 예 예 CCL 자 1.96% 올라가고 있고요 자 메이시 큐팡 이런 것들 예 쇼핑 쪽은 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 아무튼 오늘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예 지금 밥 먹고 이제 수업 가야 됩니다 저녁 수업이라서 자 아무튼 오늘 중간 소식 이렇게 또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재생 향상 크게 도움이 되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완전 가을 날씨 구요 예 아직도 예 눈에다가 안약을 좀 넣었더니 막 환하게 보여서 지금 운전이 좀 불가능해서 아직 집에 있는데 조금 이따 학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구요 네